이번 정부의 의미는 상식이라고 해요. 상식. 양심까지는 제가 말 안 붙이잖아요. 양심적이냐 얼마든지 비판하세요. 그거는 비판 받아야 돼요. 양심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상식. 양심보다는 상식. 이번 정부는 상식을 택한 겁니다. 국민들이 상식. 이년보다는 상식. 위선보다 상식. 그렇잖아요. 이번 황당했다고 해서 보수 채널들도 윤석열 씨 깠잖아요. 이번에 선거가 얼마나 재밌어요. 제가 늘 비판하는데 문빠가 윤석열 씨를 지지하고 보수가 이재명을 지원하는 이런 골 때린 상황. 그동안의 패러다임이 뭔가 흔들어지고 있다. 그래서 상식의 가치를 국민들이 더 높게 평가했다는 게 이번 선거를 통해 드러났다. 이거는 우리 양심 시민이, 민주 시민이 이룬 쾌거입니다. 뿌듯해하세요. 측근들 죽어나가는데 나 모른다고 거짓말한 건 사실이잖아요. 측근들 죽어나가는데 나 모른다. 국민들이 그 부분을 더 무섭게 본 게 아닐까요? 지금 심각할 사람들은 빠들만 심각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우리나라는요. 잘 가고 있는 거예요. 상식을 택했다니까요. 말도 안 되는 진보. 막연한 진보. 막연한 이쪽이 더 양심적일 거라는 위선, 독선. 우리만이 옳다는 독선. 나머지는 다 친일파다. 그러면 한다는 듯이 친중하고 있는. 국민들이 염증이 나서 선택한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윤석열 씨를 뽑아준 건 누구다? 문재인 정부다. 제일 1등 공식인데 누구? 이명박을 뽑게 만든 1등 공식은요. 노무현 정부였잖아요. 이런 비판도 좀 하고 그러세요. 뭐라고. 저는 문정부 들었을 때도 그랬어요. 문정부 들었을 때. 문재인 대통령 뭐 그렇게 잘할 것 같이 보이지도 않았고 그렇게 기대도 안 했어요. 다만 제가 계속 문정부 들어서 비판한 건 주로 정부가 아니었어요. 계속 문바들이었지. 국민주권. 다른 국민들이 아프다고 신원할 때 정부가 아프다고 받아들여야 되는데 아프다고 국민들이 외치는데 그 신호를 정부가 왜곡되게 중간에서 누가 이적지를 하느냐. 문바들이 이적지를 한 거예요. 자꾸 신호를 왜곡해버려요. 여론을 호도해버리고. 그 팬덤들이. 대통령의 팬덤들이. 막아버린다고요. 국민들이 아프다고 할 때 정부가 못 알아듣잖아요. 몸에선 아프다고 하는데 뇌가 못 알아듣는다고요. 아픈지를. 자꾸 마약이 투여돼가지고 마약을 누가 계속 뿌리고 투여하고 있느냐. 빠들이. 아니 대통령이 되려고 지금 뭐 10년 이상 준비하신 분 같은데 갑자기 조국 때문에 지금 다 문정부에서 만든 양반입니다. 윤석열 씨. 대통령이 고난 쫓다가 팽하고 제일 1등 공신들. 막 추미애 장관 같은 분들. 계속 윤석열 씨를 만든 분이죠. 추미애 장관은. 헛발질로 삽질로 이렇게 상황 몰고 간 거를 책임지고 반성을. 사과하는 법부터 민주당은 배우세요. 제발 국민들한테 무릎 꿇고 사과하는 법부터 배우세요. 이걸 국민이 외친 거예요. 이번 선거를 통해서. 사과하라고 제발. 아니면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좀 하라고. 헛소리하지 말고. 윤미향. 뭐 하나 사과한 게 있어요? 이한부 할머니 등쳐먹고 사과를 안 해요. 이게 쌓여서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저는. 인과를 얘기하는 겁니다. 아니 걸렸으면 먹다 걸렸으면 사과라도 하고 토해내기라도 해라. 토해내는 신용이라도 해라. 뭐 잘났어. 내가 독성. 내가 진리예요. 공산주의 이론이요. 국민들을요. 의식화시켜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국민들을요. 쓰고 싶은 말인데. 못 쓰겠는데. 낮게 봅니다. 아주 낮게 봐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알면 뭐 알아. 자본가가 국민들을 개돼지로 본다. 공산당도 똑같아요. 개돼지로 봐요. 다 나의 이익을 위해서 얼마든지 짓밟을 수 있는 존재로 본단 말이에요. 그리고 무시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과도 안 하는 거예요. 일본이 사과 안 한다고 그렇게 비판하는데. 일본 제일 따라하는 종자들이 진보 정치인들입니다. 일본 누가 제일 따라해요? 망언 누가 제일 잘 날리고 절대 사과 안 하는 애들. 일본 애들. 따라하는 애들. 그게 친일파 아니에요? 친일파도 아니네요. 종일파. 종북 이 말 종이라는 게 추종이에요. 종일파. 누가 종일을 하고 있죠? 누가 국민들 이간질하고 간동 대지진 때처럼 선동질하고 이번 방역 100수 건으로 선동질했죠? 누가 일본 따라했죠? 누가 사과를 안 하나요? 일본처럼. 어느 정치인들이 대표적으로 더. 다 도친 게 찐인데 굳이 더 나눠보자면. 아무튼 지금은요. 민주당이 욕먹을 때입니다. 욕 좀 먹으세요. 그러니까 욕먹고 사과하는 법부터 이번에 배우세요. 국민들이 내 마음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대충 선동하면 따라오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도 아시고 내가 선인 줄 알았는데 아니라는 것도 아시고 위선자였다는 것도 좀 아시고 사과하는 법부터 배우시고 지난 정권에 대한 책임론을 얘기해야 되니까 이렇게 얘기해 드리는 거예요. 이번 정부는 지금부터 두고두고 까겠습니다. 걱정 마세요. 위선이 악보다 낫다. 다 개소리죠. 위선은요. 자 보세요. 정부가 악하면요. 국민의 양심을 타오르게 하고 지난번 박근혜 정부 때 어땠죠? 국민이 박근혜 정부의 최고 공덕이 있어요. 국민 대통합. 국민 양심 대각성. 근데요. 보세요. 이번 정부는요. 위선 정부예요. 위선 정부는 뭐가 다르죠? 헷갈려요. 뭐가 선인지 악인지 헷갈립니다. 이게 더 나쁜 부분이에요. 더 나쁜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위선 정부는요. 국민의 양심을요. 작살내요. 뭐가 선인지 악인지 이제 다 헷갈려요. 이게 저기 운동권 패거리들이 하는 짓거리입니다. 절대 따라가지 마세요. 앞으로. 위선이 뭐냐고요? 제일 깨끗한 척하고 제일 양심적인 척하고 그걸로 국민들 선동해놓고 지들은 똑같이 해먹고 있었다는 거 근데 그게 걸렸는데 조금도 반성하지 않는다. 조국 사태 때 자 윤석열 씨가 박근혜도 털고 삼성도 털고 그때 다 윤석열 안 쳤을 때 문바들이 다 다 지지했어요. 근데 자기 편 조국을 딱 건드는 순간 돌변했습니다. 이게 사이기예요. 공익이에요. 박근혜 삼성은 털어도 되고 조국은 털면 안 된다. 우리 편은 털면 안 된다. 사이기예요. 공익이에요. 털었죠. 그래서 비판했죠. 늘 올바른 소리만 하던 분들이 그때 가면 다 헛소리를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제가 깠죠. 이미 저는 법적인 거 관심 없어요. 법 떠나서 이미 위선 부리고 있다. 그동안 선으로 먹고 살았는데 결국 위선자였다라고 비판했고 자 윤석열 씨랑 저랑 같이 그럼 둘이 만난 게 아니라 같이 지금 위선을 공격했죠. 그때 이재명 어디 있었어요. 다음 대통령 되려고요. 문반대 잘 보이려고요. 쉴드 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지가 대통령 나오니까 바로 문정부 비판하기 시작했습니다. 대통령 나오기로 하면서. 이걸 보고 지금 위선이 안 보인다고요? 하늘이 낸 사람이라고요? 이순신 장군이라고요? 이순신 장군이라면요. 위선하고 싸우는데 자기 목숨 걸어야 돼요. 위선과 싸우는데 진짜 자기 목숨을 걸었으면요. 이번에 이재명 씨가 대통령 됐습니다. 안 된 거는요. 위선과 싸워야 할 중요한 순간마다 악과 싸워야 할 중요한 순간마다 문바 눈치 보고 정부 눈치 보고 숨었다가 대통령 나오려 하니까 갑자기 문정부를 비판하고 그러니까 문반들이 윤석열을 뽑았죠. 지지했죠. 누가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되지도 않았죠. 결국은. 공수처를 왜 도입했죠? 퇴임 후 감방 안 가려고요. 아이고 솔직히 제가 지금 다 딴소리 하는 거. 다른 나라 살아요? 기회주의자는 절대로 답이 없습니다. 기회주의자한테는 국민이 절대로 권력을 주지 않아요. 제정신으로는. 실수해서 줄 수는 있습니다. 선동당해서 줄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좀 정신을 차린 거예요. 그래도 우리나라 국민들이 정신 차린 거예요. 둘 다 어둠이 있지 않나요? 그럼 보세요 여러분. 이 사람도 문제가 있어요. 이 사람도 문제가 있어요. 어둠이 있어요. 국민이 왕이에요. 왕인데 신하 둘을 써야 된대요. 이 사람도 어둠이 있고 이 사람도 어둠이 있어요. 다 알겠는데. 지금 현재 권력을 부리고 있는 이 신하가 어둠의 종류가 다를 거 아니에요. 이 신하가 부리는 이 어둠이 국민을 왕을 힘들게 하면 왕은요. 이쪽 어둠을 이용해서 이쪽 어둠을 치는 거예요. 지금 국민들이 이번 선택이 아주 지혜로운 선택인 게 문정권을 심판하기 위해서 또 이쪽을 이쪽도 독이 들어있지만 이쪽을 선택한 거라고요. 이건 현명한 군주의 민주의 결정입니다. 이걸 막 이제 한탄하고 국민이 어떻게 윤석열을 뽑을 수 있냐 친일정권을 뽑을 수 있냐 빠가예요. 머리가 지금 깨져 계시니까 공부를 아무리 많이 해도 소용없어요. 빠가가 되면 빠가 되면 빠가가 됩니다. 윤석열을 뽑으면 사탄이다. 카톨릭의 지식인이라는 유명한 학자가 윤석열 쪽 찍으면 사탄이라는 소리를 하더라고요. 미쳐버린 거죠. 제가 항상 제 이론이 맞다는 걸 저는 입증합니다. 빠가 되면 빠가가 된다. 윤석열이 선이고 양심이라 뽑은 거 아니에요. 그나마 좀 더 상식적이라 뽑은 거라니까요. 이 말 이해되세요. 그나마 좀 더 상식적이라 뽑은 거라니까요. 인체가 얼마나 제대로 잘 돼 있는 시스템이냐면 뇌가 리더죠. 아프다고 하면 바로 갑니다. 신호가 여기서 바로 결정을 내려서 또 호르몬이나 막 내려줘야 돼요. 뿜어줘야 돼요. 그런데 이 뭔 짓을 하고 중간에서 여기서 다 차단하고 있다니까요. 여기서 문바들이 지난 정권 때는 박사모들이 다 차단합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올라오는 신호 아프다고 신호하면 뭐라고 그래요? 야 이 종북들아 박정부 때는 지금은요. 야 이 친일들아 이번 때에서는 친일과 뭐의 싸움이다 완전 개소리들 하면서 패러다임 막 만들어가는 거예요. 대가리가 깨졌기 때문에 스스로 판단을 못합니다. 좀비죠. 그러니까 이제 저기 김어준 씨 같은 교주가 교리를 내려야 돼요. 제가 제 패친 중에 고대 고대 이한상 교수님 머리가 좋으시더라고요. 어떤 사건이 났는데 뭐죠 기억은 안 나는데 사건이 크게 났는데 문바들이 이제 댓글을 달아야 되는데 딱 그 양반이 한마디 하더라고요. 지금 김어준이 지령을 안 내렸기 때문에 내일까지는 대교창이 조용할 거다. 내일부터 시끄러질 거다. 딱 예측하면 맞더라고요. 스스로 판단을 못해요. 누가 얘기를 해줘야 지령이 떨어져야 그걸 갖다 옮기는 거라. 거기 교주죠. 거기서 지령 내리고 국민들 중심 잡으시길 바랍니다. 지금부터 이제 시작이에요. 새 정부에 또 희망을 품고 잘하라고 응원해 주면서 또 잘못한 것은 냉정하게 비판하면서 제발 국민들이 보내는 신호를 정부가 왜곡시키지 않게 중간에서 제발 빠들을 광빠들이죠. 그 묻지마 지지자들을요. 좀 제압하면서 양심적인 국민들이 중심을 잡아주셔야 됩니다. 제가 바라는 바도 이거고 지금 국민들을 응원해 드리고 싶어서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국민들을 응원해 드리고 싶어서 국민들이 이번 선거에서 수고했다. 앞으로 더 잘 될 것이다. 자 결론 오늘의 결론 바가 되면 바가 된다. 이번 선거는 위선을 심판하고 상식을 선택한 국민들의 승리다. 제가 신사 문사만 앞으로 광고할게요. 그 이유는 홍익보살 과정을 즐기시기만 하면 좋겠어요. 저는 소원이. 아까 제가 신사 온 인류가 신사 되길 바랬잖아요. 소원 하나 더 말해볼까요? 온 인류가 신사 이상 되고요. 홍익보살 과정이 인류 51%를 넘겼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욕심도 제 욕심도 들어가 있어요. 왜 욕심이라고 하냐. 그 자체는 양심의 소원 맞는데 제 역량을 안 돌아보고 제가 죽기 전에 보고 싶다고 바란 거니까 그건 제 욕심이 좀 들어갔죠. 이건 뭐 죄 짓는 욕심은 아니니까 이걸로 죄 짓는 건 아니니까 욕심 부려볼게요. 제가 가기 전에 보고 가고 싶다고 욕심은 부려볼게요. 양심의 소원에 기반한 욕심이니까 하늘이 용서해 주시겠죠. 또 방편으로 도움될 것 같아요. 더 제가 정진하는데 선거 다음 날이 언제였죠? 목요일 날 목요일 날 저희 톡톡한 거 좀 올라갔더니 벌써 이렇게 구독 취소하고 나가시는 분들도 있고 앞을 달고 하시는 분도 많대요. 판단이 부족해. 어쩔 수 없이 이재명 찍었지만 아니 저보다 더 잘 판단하고 찍으셨을 수 있어요. 그런 거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제 얘기 듣고 공감되신다면 그 공감되는 부분을 즐겨주세요. 또 두고 안 찍고 더 양심적으로 생각하면 찍을 수 있잖아요. 다들 어려운 처지에서 찍으신 거 아니까 주권자분들의 주권 행위를 제가 비난할 수가 없고 그걸 비판할 수가 없고 이번에 제가 드린 말씀은 주권자들의 그 선거 즉 선거를 통한 민심의 표출을 해석해보자는 거죠. 왜 이렇게 됐어요? 그런데 빠가 돼버리면 어떻게 해석하냐면요. 국민들이 개 돼지라 잘못된 선택을 했네 이렇게 가버리면 반성도 없고 여전히 반성이 없고 사과가 없잖아요. 미래도 없습니다. 그러면 민주당도 앞으로 미래 없어요. 별짓을 다 해보세요. 엄청난 조직력과 선동은 부리겠죠. 확실한데 하늘이 그런 사람들한테 권력 안 줍니다. 그래도 뭐라도 좀 더 국민들한테요 맞출 때 그래도 권력이 와요. 그럴 때 와요. 즉 이 사람은 절대 안 돼가 아니에요. 이재명 씨도 반성과 사과를 정확히 하고 국민들하고 더 소통하게 되면서 또 이미지가 국민들한테 제대로 전달되면 미래가 열리겠죠. 저는 그래서 또 조언하는 거예요. 반성과 사과를 와닿게 진심으로 와닿게 정확하게 전달하라. 민주당이 그동안 못했던 거다. 이 얘기를 드린 건데 이러면 아 이러면 국진당이구나 라고 판단해요. 지금 제일 전에 박근혜 정부 때 욕하면 종북됐다 그랬죠. 종북됐다가 이전권 들어서서 또 비판하니까 친일 됐다가 이제 또 국진될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저는 홍익당인데 미치겠죠. 이왕 된 거 자 이왕 된 거 국민이라면 주권자들이라면 이왕 된 거 선거에 승복하고요. 윤석열 정부 잘하기를 기원해 주는 게 일단 먼저입니다. 그 다음 이제 어 근데 또 사기친다. 또 가차없이 비판해야죠. 이제 그 제일 잘못된 애들 이제 윤석열 찍었으니까 이 나라 이제 망했다. 일본에 넘어갔다. 망했다. 다 죽었다. 여성들도 다 죽었다. 여가부 폐지는 홍익당에서 더 먼저 주장하던 정책이에요. 그게 여성에 저는 더 도움이 되면 될지 피해 안 된다고 생각해서 주장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일부 주장 부풀려가지고요. 지금 막 그 저주하는 새 정권에 그걸 저주하는 안 됩니다. 그러지 마세요. 주권자의 행위가 아니에요. 그거는 권력자들의 그 용역이에요. 용역 그 뿌락지 같은 압제비들의 행동밖에 안 돼. 기득권자들의 압제비 행동 반성하지 않는 민주당의 압제비짓 하지 마세요. 제발 그거는 주권자들한테 대한 이적 행위예요. 그러니까 민주당 찍은 분을 비방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그 광빠주를 비방하는 거예요. 광빠 안티를 가장한 팬인가 악플에 그렇게 영향받지 않습니다. 다만 제가 그래서 다 읽어봐요. 왜냐하면 제가 악플에 관심 받는 건 이거예요. 저의 보살도에 어떤 반성을 해보기 위해서 내 보살도에 어떤 그런 악플들이 되게 좋아요. 악플을 보면 내가 혹시 놓치고 있는 게 뭔지 보여요. 지금 내가 혹시 잘못하고 있는 거 반성의 계기가 돼요. 전 진짜 반성해봐요. 악플 하신 분들 말대로 한번 생각해봐요. 지적이 없다면 그 역경이 없다면 제 그릇이 커지지 않거든요. 역경이 있어야 제가 커지잖아요. 소통이라는 게 소리 들어야죠. 다만 홍익학당은 스쿨존이에요. 학당이라는 게 사람들은 하나의 유튜브로 볼 수 있지만 유튜브 채널로 저희는 홍익학당 이란 말이에요. 학교란 말이에요. 학교를 유튜브에 열어놓은 거죠. 양심 학교를 그래서 댓글 관리를 해요. 죄송한데 스쿨존 관리는 좀 합니다. 그거는 제가 항상 양해 부탁드리잖아요. 그래서 글은 너무 치우친 종교건 어떤 정치건 너무 광파의 입장을 대변한다고 판단되면 저희가 삭제합니다. 차단하거나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 그러면 다른 사이트라도 올려주세요. 제가 꼭 읽을 테니까 저는 다 봅니다. 다 봐요. 저한테 다 전달된다고 보시면 돼요. 악플들은 그런 악플들을 보고 제가 스스로 반성하면서 도움을 많이 받기 때문에 전 실제로 도움을 많이 받거든요. 그분들 때문에 제가 조금씩 조금씩 조심하고 또 그분들 때문에 더 열받아서 죄송 얘기를 더 하기도 하고 뭐 이렇게 여러가지 다방면으로 도움이 돼요. 다만 학당은 스쿨존이다. 좀 청정하게 관리하고 있는 면이 있다. 죄송하다. 중생심 차원에는 이해 안 되실 수도 있으니까 죄송하다. 앞으로 생길 윤바들에 대한 신랄한 비판 기대하십니다. 이제 자 생각해 보세요. 박근혜 정부 때는 제가 박근혜 정부를 깠어요. 촛불 때도 뭐 난리 쳤었고 저희가 근데 박근혜 정부 지나고 문정부 들어서니까 문바만 깠죠. 자 문정부랑 이제는요. 윤정부와 윤바들을 까는 데 더 집중하겠죠. 죄송한데 이제 문재인씨는 제 관심 밖입니다. 문재인을 싫어한다 이런만 하지 마세요. 제가 관심이 없으니까 앞으로는 이런 것도 그냥 강렬한 지적도요. 일종의 저는 방편이라고 쓰는 거거든요. 강렬한 지적도 죽어버려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정신 차리길 바래서 하는 거예요. 왜 제 목표는 그분들마저도 신사되셔야 되거든요. 제 목표를 이루기 위해선 그분들이 신사되셔야 돼요. 견성하셔야 돼요. 아시겠어요. 지금 문바건 이바건 윤바건 박바건 누구건 푸바 푸틴바건 아무튼 다 각성해야 될 거 아니에요. 참나 각성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요. 어떤 스타의 팬클럽을 비판한다는 건 그 스타가 잘 되기를 바래서 하는 게 있죠. 그게 크죠. 왜 그 스타가 잘 돼야 국민도 좋으니까 멀리 봐서는 국민을 위해서죠. 이런 메커니즘으로 제가 비판하고 있다는 걸 알아주시면 좋겠다는 거예요. 강렬하게 제가 센 말할 때도 있지만 애정어린 애정에 기반한 비판이고 지적입니다. 저는 절대 그분들을 포기하지 않아요. 어떤 중생도 저는 포기하지 않아요. 윤석열 씨가 왜 상식으로 지금 여러분 양덕분들은 윤석열 씨의 행보에 주목해야 돼요. 앞으로 잘할 거다 가 아니라 주목해야 돼요. 왜 그러냐 윤석열 씨는 검찰총장이었지 검사였지 즉 공무원이었지 정치인이 아니었다고요. 정치인이 아닌 사람이 초보로 뛰어들어서 일은 잘하는 사람이었다는 걸 알 수 있는 게 무섭게 버티면서 대통령 수업을 받아서 여기까지 당선까지 된 거예요. 이거 없던 일입니다. 이것도 국민이 도와서 된 거란 말이에요. 국민들과 함께 가고 있으니까 국민들이 알고 있어야 돼요. 정치인이 아닌 사람을 이렇게 단기간에 정치인으로 우리가 국민이 도와서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양반은 정치인들 중에 대선 후보 중에 이번에 전남, 경북 왔다 갔다 하면서 호남을 찍어야 경상도가 잘 된다 정도의 발언을 해가면서 지역 구도에 대해서 신선한 바람이 될 행보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분이 못한 거 잘못한 거 그런 거 이런 거 다 그대로 안고 보시되 남다른 점을 얘기한 거예요. 기존 정치인이 못할 수 있는 부분 그럼 기존 정치인하고 되게 다른 방식으로 문제를 풀어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 국힘에 끌려다닐 거냐 이것도 포인트고 보니까 이분이 되게 짱짱한 분이라 아무튼 버티는 데는 달인이신 것 같아요. 그리고 업무 처리 일 처리는 잘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통령 수업을 이분은 무섭게 배워가면서 하실 거예요. 이게 국민들이 알아줘야 돼요. 기존 정치인을 안 뽑았을 때는요. 이 정도는 감안하고 국민이 뽑았어야죠. 배워가면서 할 거니까 공부는 잘하는 분이잖아요. 배워가면서 할 거니까 좀 봐주면서 배울 기회를 주되 이분이 잘 배워가면서 일을 잘하면 응원해주고 도와주자. 이런 식으로 국민들이 지금 각오를 갖고 있어야지 대한민국이 산다고요. 지금 윤석열 까고 있고 국민들 까고 있는 놈들은 이적질하는 겁니다. 왜냐 대한민국이 망하길 바라는 놈들이에요. 왜 자기 뜻대로 안 됐다고 내 뜻대로 안 됐다고 우리 집이 망하길 바라는 놈들이에요. 그런 애들 말은 신경쓰지 말라고요. 제발 양심 시민이라면 민주시민이라면 이 정부 성공시킬 생각을 해요. 제가 문정부 비판했던 것도 성공하길 바래서 비판한 거지 망하길 바래서 비판했으면 저는 저기 보살이 아니라 저기 지옥갈놈입니다. 국민들 고생하길 바랬다면 전 지옥갈놈입니다. 국민들이 하나라도 더 행복하고 살만나게 되기를 바래서 정부도 비판하고 지지세력도 비판했던 거예요. 윤정부가 성공하기를 기원해야 되고 이분은 배워서 금방금방 따라가는 스타일 같아요. 그런 거 저보다 제가 부럽더라고요. 저도 같은 대선 후보였으니까 부럽더라고요. 저분은 진짜 배워서 밤을 새서라도 배워서 따라가는 스타일 같다. 저는 그렇게 못해요. 저런 부분을 장점을 살려서 국민이 왕이니까 국민이 왕이고 대통령이 신합니다. 민주사회는 그러니까 지금 신화를 재상을 안 친 거예요. 국민이 왕이라면 정승으로 윤석열 정승을 안 친 거예요. 윤석열 정승이 초보예요. 저는 정승을 지금 정치에 지금 검사만 했지 처음인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르쳐줄게 우리가 국민들이 도와줄게 국민들이 모르면 가르쳐줄게 딱 보니까 정말 잘 배우면서 하는 스타일 같으니까 정치인 아니라서 5위를 찍었으니까 너가 새바람을 정치에 일으켜줘 이것만 성공시키면 대한민국이 앞으로 5년 동안 엄청나게 새로운 대한민국을 경험해야 될 겁니다. 기존에 박근혜 정부에서 이 우파의 끝판왕을 봤고 문정부에서 좌파의 끝판왕을 봤으면 이제는 새로운 상식의 시대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나아가서 양심의 시대까지 가야 되지만 양심까지는 제가 일단 말 하지 않더라도 법과 상식이 통하는 사회로는 가야 될 거 아니에요. 또 제가 흥분했네요. 이거는 제가 한 게 아닙니다. 성령이 임하셨어요. 저는 이렇게까지 할 얘기가 아니었는데 잠깐 성령이 임하셨어요. 작은 양심이 무슨 의미가 있나 하는데요. 이거 생각해 보세요. 양심의 태양이 있어요. 양심의 태양이 이렇게 아무리 광명해도 양심의 태양이 광명해도 이 종이를 통해서 이 지상에 지상에 비친다고 생각하면요. 여러분 이 종이가 가려져 있으면 빛이 투과를 못하죠. 그러니까 결국 양심의 빛은 우주에 아무리 충만해 있어도 우리가 작은 구멍이라도 내줘야 됩니다. 그 구멍이 있어야 빛이 통과됩니다. 큰 구멍이 있으면 크게 그렇죠. 작으면 작게 임만한 게 있으면 임만한 게 자 개벽 우리가 정토 확장을 한다. 개벽을 한다가 별게 아니라 사람 사람 마음에 이게 지금 욕심 이라고 봐보세요. 욕심의 마음에 어두운 마음에 구멍 하나 뚫는 거예요. 구멍 하나씩 구멍이 크면 영성이 높겠죠. 작으면 영성이 낮겠지만 구멍 하나 작은 거라도 뚫었다는 게 중요하고요. 이게 한 사람 마음이라고 보면 한 사람 마음 안에 큰 양심의 실천도 중요하지만 이 작은 양심도요. 이 작은 양심도 왜 이렇게 하는지 아세요? 여길 통해 들어오는 빛은 양심의 빛 하나님의 빛이에요. 이거 내가 잘해서 만들어낸 양심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이 나를 통해 표현된 거죠. 내가 거들어주기만 하면 가리지만 않으면 구멍만 뚫어주면 터져나오는 혹은 무언가를 하면 내가 한 것임을 표시하려 합니다. 남들 보는 곳에서 알아봐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자꾸 생깁니다. 칭찬은 못해도 알고 있었으면 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당연한 겁니다. 중생심으로 괜찮아요. 그런 마음을 그런 마음이 51%만 안되게 잘 조절하세요. 적당히 달래도 주고 밝히고 싶으면 밝히세요. 저걸 억지로 누르는 마음도 뭐예요? 저걸 왜 누르죠? 자랑하고 싶은 걸? 왼손이 하는 일 오른손이 모르게 하려고요. 그 말에 너무 매이지 마세요. 저 괜찮아요. 저런 말 너무 센 말이에요. 이손이 하는 걸 이손이 어떻게 몰라요. 뭔 말을 하고 싶었겠어요? 이기적인 욕심으로 하지 말고 남한테 베풀 때는 하나님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베풀으라. 사랑하는 마음으로 좋은 일 한 건 한 거고 우리가 100%는 아니잖아요. 사랑의 마음이 인간적 마음도 있잖아요. 인간적 마음도 상처 아닐게 잘 달래 주는 적당히 오늘 내가 쏜다 은근히 알리는 거잖아요. 그래야 애고도 재미있으니까 애고도 재미있어야 자꾸 이런 선행을 하지 않겠어요? 양심 51% 이상이면 잘 하신 거예요. 복 지으신 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더 복을 챙기겠다고 계산하는 마음일 수도 있어요. 지금 내 역량이 안 되는데 내 역량이 안 되는 짓을 억지로 하려고 하는 건 왜 무리하죠? 양심 발현도 했는데도 왜 더 걱정하고 무리하죠? 포인트 100% 먹으려고 이런 마음도 있어요. 그것도 욕심입니다. 영양껏 상황껏 하셔야 돼요. 내 역량 이상으로 무리 하려는 거는 무리하게 하나님한테 잘 보이려는 마음이에요. 하나님도 아실 텐데 여호와의 진정한 증인은 접니다. 누가 여호와를 봤다고 증인이라고 함부로 얘기하는데 어디까지 봤길래 여호와를 전 증언할 수 있어요. 자기들 얘기 막 하면서 여호와의 말씀이다 이러면 안 되죠. 자명과 찜찜을 이 땅에 양심이 선포하는 자명과 찜찜을 이 땅에 증언할 수 있는 사람이 여호와의 증인이에요. 홍익보살 과정은요. 홍익악당에서 문사 이상이 들어가는 과정인데 제가 추천하는 과정이죠. 어떤 과정으로 추천하나요? 평생과정으로 이 과정에서 평생 동안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모토가 뭐냐 일일일생 아니니까 하루 한생 이거 아까 얘기했지만 기본기 몰겐자 몰라 괜찮아 자명 몰라 괜찮아 로 참나 접속 자명으로 참나 구현 그래서 육바람이를 날마다 실천하는 삶을 몰라 괜찮아 자명 이럴 수도 있고요. 몰겐자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참나에 접속해가지고 날마다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참나 찾기 몰라 괜찮아 로 참나 접속 그리고 자명 속에서 참나 인가 14주 진리를 인가하자는 겁니다. 14주 진리 참나 접속해서 14주 진리를 아공 복공 구공의 진리를 인가한 다음에 그 진리대로 살아가는 게 막김이죠. 나는 진리대로 살아갈 뿐 결과는 다 맡기는 겁니다. 그래서 접속 인가 맡김 몰겐자 요 기본기를 날마다 일일일생 이니까 날마다 최선을 다해서 구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것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최선을 다해서 하루를 살면 됐지 내가 뭐 무슨 레벨이고 양사 수사 뭐 멘토를 원하시는 분들은 양사 수사 이렇게 올라가도 좋은데 난 공부는 하고 싶지만 멘토링이 땡기지도 않고 수사 양사 정사 대사 이런 레벨의 압박도 싫고 아니 지금 나 오늘 하루 보살 또 잘하게만 도와달라 하루하루 잘만 하면 나도 당연히 실력이 늘지 않겠는가 레벨에 대한 부담에서 벗어나서 오늘 하루 최선을 다하게 살게 도와드리지 하는 차원에서 만든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기존 체계가 신사 문사 수직적이라면 수평적인 과정을 하나 만든 거예요. 수평적으로 누구나 여기서 어차피 성자건 신사건 성사건 누구나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점에서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수평적인 과정 수직적인 과정이 조화를 이루게 해보려고 제가 이게 좀 남성적인 과정이라면 레벨 레벨 따져서 올라가는 게 어느 레벨이건 모여서 함께 수평적으로 닦아갈 과정을 하나 제가 뭔가 여성적인 과정으로 만든 겁니다. 그래서 홍익보살 과정을 특별히 신설했기 때문에 설명을 좀 드리려는 게 이거예요. 평생동안 실천할 과제를 제가 드릴게요. 레벨업에서 자유로운 과정이니까 레벨업에 대한 부담 없이 1일 1생을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면 레벨업도 당연히 따라온다는 거예요. 레벨업도 당연히 따라온다. 그래서 첫째 여러분들이 날마다 1일 1생 하루만 보고 수행하되 이거를 목표로 하시라. 이거를 목표로 하시라. 만약에 사랑에서 내가 튕겼고 빛에서 튕겼다면 1단계 다음 날까지는 돌아오기 다시 가능하실까요? 다음 날까지는 돌아오고 1일 1생이니까 내 생이네요. 이번 생은 글렀고 내 생에라도 돌아오느냐 다음 생에라도 다음 날이라도 돌아오느냐 1단계 2단계 당일 잠자기 전이라도 돌아오느냐 당일에 어떻게든 잠자기 전까지는 다시 사랑 안주 늘빛 안주에 돌아와 계실 수 있나 늘빛 안주라는 건 몰갠자가 이루어지는 상황이에요. 몰라 괜찮아가 되고 빛 안에서 14조에 자명한 생각이 나를 보호해주는 상태 14조에 자명한 생각들이 내 마음에서 작동되는 그 상태 물론 이것도 영양권 상황권 내가 할 만한 정도에서 이게 아주 잘 되면 더 높은 경지겠지만 일단 1일 1생이니까 오늘 하루만 보자고요. 지금 이 3단계는요 불원복의 3단계입니다. 불원복의 3단계 얼마나 멀리 갔다 오느냐 이 3단계 다음 날쯤에 돌아오느냐 당일 날 돌아오느냐 자 마지막 5분 안에 돌아오느냐 어떠세요 5분 안에 돌아오느냐 5분 안에 참나적속되고 14조에 맞게 지금 생각을 할 수 있느냐 빨리 돌아와서 내 영양권 상황권 업장이요 이게 업의 장애거든요 업장 내가 쌓아온 그동안에 되게 습관 습관화된 습관화된 업의 장애거든요 그 습관화라는 게 지적인 지적인 습관도 있고 어떤 행적인 습관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지금 우리가 말하는 성격이라는 게 성격이라는 게 이 카르마의 대표적인 모습이죠 우리가 타고난 성격 그리고 뭐 그 그 그 그 그 그 타고난 게 또 후천적으로 어떤 환경 어떤 교육 환경이나 또 어떤 사람들과 만내야 따라서 다양한 모습으로 성격이 또 형성되어 가잖아요 그런데 이 성격의 장애라는 게 있어요 이거 업장이랑 똑같죠 여러분 살아가는데 장애가 될 점 즉 육바라밀의 양심의 양심의 좀 선을 넘어간 부분들이 장애가 되죠 육바라밀의 선을 넘어간 어떤 성격이건 육바라밀 육바라밀 51% 안에서만 작동하면 어떤 성격이건 다 육바라밀의 재료가 되는데 그게 선을 넘어가면 장애화 되죠 그래서 성격장애라는 게 심리학의 성과니까 심리학의 수많은 인상을 통해 정립한 성격장애라는 게 우리 업장의 또 한 모습들이 중요한 모습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권해드리고 싶은 거는 뭐 경계선 성격장애이니 회피성 성격장애이니 편집성이니 뭐 있잖아요 연극성이니 하는 것들 그런 거를 좀 유튜브에서 찾아서 보세요 보살도 하려면 여러 중생의 장애가 되는 부분들을 정확히 알아야 도와줄 수 있거든요 상대방을 이해할 수도 있고 상대방을 이해하고 사랑하기 위해서 배우는 겁니다 상대방을 지적하기 위해서 배우는 게 아니라 내가 이해하고 사랑해야 답을 찾아줄 수가 있으니까 보살이라는 게 답을 찾아줘야 되는데 도와줘야 되는데 도와주려면 내가 정보가 많아야 돼 중생심에 대한 다양한 중생들의 근기와 욕망과 그 패턴을 읽어내는 게 화음경 보시면 보살의 최고봉이 굳이 보살 가면 그걸 끝내주게 잘한다고 말할 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게 아니라 중생을 더 끝내주게 중생의 온갖 군상을 이해하고 잘 깨어나게 해준다는 거예요 유혹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성격장애 이런 거 연구 안 하고 보살도 하긴 어려우니까 주변 사람들과 홍익인간 역지사지 실천하기는 힘드니까 중생을 보살펴야 보살이니까 성격장애 이런 거 좀 공부해 보세요 시간날때 정말ải 아주avan 건강하게 충격장애 신이 두근리 azar foods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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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